64번 봅니다. 64번은 신뢰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하된다. 그렇겠지 그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열화라든지 마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신뢰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회수에 따른 피로나 마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네 그죠? 그것과 열화현상에 의한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마모와 열화현상에 대하여 수리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그리고 고장이나 결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알겠죠? 수리 가능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리고 결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반적인 조치 활동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뭐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번을 봅니다. 지수분포를 따르는 어떤 부품의 고장률이 0.01이다 그죠?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병렬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시스템의 평균수명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병렬 시스템에서 평균수명을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MTBF가 되겠죠? 시스템이니까 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 마이너스 람다 1 더하기 람다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람다 1이 얼마냐 하면 똑같은 거네 그죠? 0.01분의 1 더하기 0.01분의 1 마이너스 0.01 더하기 0.01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명은 150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고장률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고 고장률이 같잖아 그죠? 고장률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고장률이 같으니까 람다 분의 1에 우리가 두 개잖아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같을 때 고장률이 같을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01분의 1 거기다가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해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이 뭐 어차피 람다 1이나 람다 2가 같다라고 보면 이 공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번을 한번 봅니다. 66번을 보면 지수분포의 수명을 갖는 어떤 부품 10개를 수명시험하여 100시간이 되었을 때 시험을 중단했다. 그러면 100시간이 되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중단했으니까 정시중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정시중단 시험이고 고장난 부품의 수는 4개였고 4개였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수명시험했는데 100시간 동안 했더니 4개가 고장이 났다. 평균 수명은 어? 평균 수명을 줘버렸다 그죠? 평균 수명은 세탄은 200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때 부품을 100시간 사용한다면 누적 고장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탄은 200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평균 수명은 2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누적 고장 확률을 묻고 있는 거죠. 누적 고장 확률은 ft가 될 것이고 그러면 ft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1-rt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1-rt니까 rt는 우리가 2-람다t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넣어보게 되면 1-2에 람다가 얼마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200시간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세탄은 200시간이 될 것이고 람다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세타 분의 1이니까 200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니까 200분의 1이 될 것이고 곱하기 시간 얼마라고 그랬죠? 시간이 얼마였냐 하면 우리가 100시간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67번을 봅니다. 67번을 보게 되면 리던던시 구조 중에서 구성품이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고장 날 때까지 예비로 대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대기 리던던시가 되겠지. 예를 들죠?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대기 리던던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기 리던던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는 거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 부품을 가지고 우리가 작동이 되고 있다 그죠?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째 부품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거를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서 두 번째 부품이 작동이 되는 이거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기 리던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을 봅니다. 68번에 보면 수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데이터의 분포를 알아야 하는데 분포의 적합성 검증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배틀렛이 있고 그리고 카이 제곱이 있고 코르모 고르프 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후 추정법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랑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최후 추정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검증에 사용되는 거는 바틀렛이 있고 그리고 카이 제곱, 코르모 고르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